아 저기도 유치권 임대와 더불어 유치권 전성시대입니다. 어야노? 한례상 수도 금수강산의 이 여수 돌산 한번 보실게요. 이 아름다운 여수 돌산이 펜샹과 카페 건물로 칠갑이 되어 있습니다. 저래 많은데 장사놨다나 잘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름에 달 가득 가는 낙은에 강호발 오늘은 여수에 왔습니다. 여수하고도 돌산 쪽인데요 돌산 갓김치 정말 유명하지 않습니까? 저게 또 쌉싸리하이 맛이 개 않습니다 한번 자시기 바랍니다. 저 밑으로 엄청난 개수의 펜션이 개발되어 있고 또 곳곳에 중단된 곳도 있고 난리 벚꽃장에 올시다. 예 저쪽으로 대경도가 보이는데요 해드밥 저는 점심으로 한 그릇 사먹고 돌산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한 15년 전 쯤인가 그 정도에 저 대경도의 해상 펜션에서 저가 하룻밤 잔 적이 있는데요. 그때 기억이 너무 최악이라 가지고 그 뒤로 다시는 해상 펜션에서 낚시 이런거 할 생각을 접었습니다. 절대 해상 펜션 같은 데서 고기의 고짜도 구경하기 힘드니까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그런 데서 고기 잡을 생각은 좀 접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돈이면 해집에 가서 푸짐하게 자시세요. 자 여기입니다. 그 난개발로 지역 언론에서도 지적을 막 하고 있는 바로 그 현장입니다. 돌산을 이래 깎아가지고 집이라도 번덧하게 만들어 놨으면 뭐 그렇게 흉하지는 않을텐데 절에 셀이 파헤쳐놓고 다 떠나버리니까 뭐 벌근항토 절에 보이고 또 흉물스럽게 저거 해놓으면 뭐 어쩌자는건지 원상복구는 누가 해놔야 됩니까? 저기 나름 멀칭을 해놓고 이제 텃밭으로 좀 쓰고 있는데요. 아 이곳 이웃에서 하도 땅이 아까워가 저렇게라도 좀 하는 것 같네요. 그런데 전부 이제 이곳은 펜션인데 새로 지었거나 크게 하는 곳은 잘 되겠죠. 아 저기도 짓다가 말았네요. 근데 뭐 이런데 차대 놓은거 보면 주로 한두 대입니다. 주인차를 빼면 뭐 손님은 그러면 뭐 뻔합니다. 오래된 1세대 펜션은 영업이 거의 안된다 봐도 무방합니다. 자 이런 현상이 왜 자꾸 일어나느냐 하면은 우리 지자체가 80년 또는 90년대에 머물러 있는 그 부동산 개발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기도 토목공사만 이렇게 해놓고 건축은 또 못했습니다. 그대로 파헤쳐놓고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이 뭐 주택 200만호 공거 뭐 이런 시절도 아닌데 그 외형적 성장만 저렇게 추구를 하니까 그 틀에서 못 벗어납니다. 집을 지어놓으면 막 그것이 개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여수는 심지어 기후보호 시범 도시거든요.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도시인데 엑스포 이런거 하면서 갑자기 주목을 받고 이러는 바람에 정신없이 난개발을 해온 결과입니다. 엑스포 화면은 온 세계인이 몰리면서 영원히 난리가 터질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여기가 돌산의 입구 가장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미산을 중심으로 풀빌라 카페 엄청 많이 지어놨습니다. 돌산에서 운영중인 펜션이나 기타 숙박업까지 모두 합치면 펜션만 무려 61군데라고 합니다. 이게 거의 한 5-6년 전의 기사니까 지금은 훨씬 많을 겁니다. 펜션이 무분별하게 들었었고요. 가뜩이나 물이 많이 필요한 풀빌라 이런 것도 생기다 보니까 돌산 자체에 물도 부족하고 하수 처리 시설도 부족해가 거기서 배출하는 오수 때문에 인근 오염이 불가피하다 이런 의견도 많습니다. 이 조그마한 섬에 도대체가 몇 명이 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지 이래 허가를 남발을 했습니다. 허가 당국도 그렇고 또 개인들도 펜션과 카페 이게 참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다들 근데 이게 뭐라고 그게 그래 하고 싶을까요 막상 이 사업을 시작하면 막 예쁜 감옥이다 막 이래 보이는데요 한때 여수 밤바다 엑스포 이러면서 관광객 천만, 천삼백만 하면서 꿈에 부푼 소리만 많이 해댔습니다. 개발을 통해 가실만 취하고 개발 후의 부작용이라든가 또 관리 행위에 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거는 우리 한국 특유의 장기 대책 없는 행정을 그 여실히 보내주는 것 같습니다. 저기도 파헤쳐 놓고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네요. 전 세계 어딜 가도 뭐 이런 식으로 관리하지는 않던데 아 중국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 우리와 중국은 모든 면에서 아 유사한 나라다 막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유럽이나 기타 선진국의 행정과 문화의식에는 막 현저히 부족해 보입니다. 자 곳곳에 상처가 많이 나 있고 또 성공적으로 지었다고 해도 영업이 잘 되어 보이지는 않거든요. 요즘 젊은이들이 여수 간다는 소리는 뭐 잘 못 들어봤습니다. 그나마 중장년층들이 향일함 같은데 이제 과거의 낭만 같은 것을 찾아서 사찰 여행 그런 것을 오는 것 같은데요. 멀리서 드론으로 보시면 그럴 듯해 보입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곳곳에 상처들이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걸 보고 멀리서 보면 희거 가까이서 보면 비거 막 다 그겁니다. 하나 지어 놓으면 옆에 짚고 또 옆에 따라 짚고 기존에 겨우 버티고 있는 사람도 신규 진입자가 더 큰 자본력과 또 더 세련된 시설로 이 들어와 버리면 바로 링에서 그냥 아웃입니다. 그래도 여수 관광객이 아예 많아 버리면 그래도 뭐 좀 살아남을 텐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뭐 영 미래가 좀 어두워 보입니다. 기왕에 이렇게 산을 깎아서 개발해 놨으면 사람들이라도 많이 와서 장사라도 잘 됐으면 참 좋겠는데요. 제 영상 보시고 돌산에 이 많이들 한번 놀러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목 상태가 별로인데 그래도 시청은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